이번에 발매한 건담의 여리알 주인공 기체입니다. 기본적으로 좌절입을 해봤는데요. 관절 상태가 굉장히 꾹꾹한 게 고정성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. 무릎 안제도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고정성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더라고요. 팔, 다리, 서 있을 때도 무리 없이 뒤로 넘어가거나 이런 편은 없는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비율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. 좀 아쉬운 게 있으면 좀 허리가 좀 짧다는 거? 방패 부분의 디테일도 괜찮은 것 같고 실 자체가 수면 크리어 파트에 들어가서 접지되는 부분도 있고요. 전체적으로 가격대비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. 구매하시면 한 것 같아요. 베이스에 놓은 전체적인 사진인데 프로포션 이런 것도 훌륭합니다.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저는 종아리 아래쪽 부분이 좀 두꺼웠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약간 1,4,4 스케일이라 그런지 약간 좀 가늘게 표현이 됐더라고요. 이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 좀 더 비율이나 이런 걸 좀 더 멋있을 것 같아요. 무릎 안져를 해본 건데 약간 뒷 부분이 살짝 뜨긴 뜨죠. 그리고 왼쪽 다리 뒤쪽이 약간 뜬 상태예요. 지금 사진상에 보셔도 이게 좀 아쉽다는 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뭐 굉장히 훌륭한 킷입니다. 그리고 지금 사진상에 보 bzw. çu zaw 당신은 아멘